음악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해설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음악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곳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동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최근 한국감정원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재건축 단지 호가가 떨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었지만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여전히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2% 올라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척도가 되는 강남 4구를 살펴보면 상승폭이 전주보다 상당히 줄어든 모습인데요. 서초구는 전주 0.06%에서 이번주 0.05%로 오른폭이 줄었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도 상승폭이 감소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바로 분양가 상한제 예고의 영향인데요. 특히 상한제 소급이 적용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는 호가가 전주 대비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없는 신축 및 준신축 단지들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호가가 5천만원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발표로 시장에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눈치보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 천장이 없어 보이는 금값 어디까지 오르려는 걸까요? 지난 13일 1g당 금값이 6만 1,300원 한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는 22만 9,875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최고가입니다. 또 작년 말 1g당 금값이 4만 5,97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30%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이렇게 연일 금값이 치솟으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도 날개를 단듯합니다. 최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금펀드 12개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들 펀드가 최근 3개월간 기록한 평균 수익률이 무려 24.38%에 달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평균 마이너스 9.89%, 0.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IBK 골드 마이닝 증권자 투자 신탁 이래 최근 석 달간 수익률이 무려 40.12%에 달했고요. 블랙록 월드골드 증권자 투자 신탁은 39.15%, 한국투자 케인덱스 골드 선물 레버리지 특별자산 상장지수 투자 신탁은 34.3%, 신한 BNPP 골드 증권 투자 신탁 1은 33.0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당분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질 수 있어 금펀드 투자 전망이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금펀드에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신중하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 예금 통장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혹시 국내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정기예금 계좌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되시나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정기예금 계좌수가 1,929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1년 전과는 22.6%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기예금 계좌수의 기록을 돌아보면 처음 천만 개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는데요. 같은 해 상반기 8,949,000개에서 6개월 만에 12.3% 증가해 단숨에 천만 개를 돌파했고요. 이후 다시 900만 개 선을 쭉 유지하다가 2011년부터 천만 개 시대가 본격화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꾸준히 천만 개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졌는데요. 이는 인터넷 은행이 생기면서 소액의 이벤트성 정기예금 상품을 많이 내놓은 영향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연 2%를 넘는 정기예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은행권에선 올해 말 정기예금 계좌수가 2천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도 주춤하고 부동산 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은 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돈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자산관리라고 하죠. 투자처를 찾거나 용도가 생기기 전까지 목돈을 예금에 두고 기다리는 것도 재테크의 한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